여기서 답변 한번 하고 턴에서 올라가주시면 돼요 일단 원바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뒤로 봐주세요 가운데 있는 분은 계단 올라가는지 마시고 바로 턴에 가지고 원바이 갈게요 두 분은 계단 위를 올라가서 세팅 이렇게 해서 바로 밀고 나올 거예요 원바이 오른쪽으로 가셔서 중간선 한번 하고 이렇게 이번에 끊을 수 없이 아웃 하실 거예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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